여러분은 혹시 어떤 걱정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걱정거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연을 같이 나누고 함께 방안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큰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시간 작은 응원을 전하는 시간, 자기 전 토닥토닥입니다. 오늘은 퀴즈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직장인 4명 중 1명은 이거라고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직장인 분들이니까 만성피로, 불면증, 소화불량 이런 거 아닐까요? 종합병을 쓰는 건데요. 직장인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바로 이것은 엔잡러입니다. 엔잡러요? 아니 10명 중 4명이요? 꽤 많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이 엔잡러라는 게 본업 외에 아르바이트나 부업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엔, 그리고 직업을 뜻하는 잡, 거기에 사람이라는 이 알을 붙여서 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생기 유지를 위한 본업 외에도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도 바로 이 엔잡러입니다.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몇 달 전부터 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요즘 칼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잔업을 하지 않고 퇴근하니 아이들과 놀 시간도 생겨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연장수당이 수입에서 빠지니 돈 문제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늘어나게 마련인데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 꼴이니까요. 할 수 없이 지난달부터 심야 배달 알바를 해서 부족한 돈을 마련하고 있지만 잔업을 할 때보다 더 피곤하고 아이들과 놀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수입을 생각해서 할 수만 있다면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대거든요. 동료들도 대리기사나 새벽 배송 등 부업을 하고 있는데 서로 피곤한 기생만 역력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미를 살려 부업을 하는 사람들을 엔잡러라 한다죠. 하지만 저희는 취미는 즐길 시간도 없고 오로지 생기를 위해 투잡을 뛰는 상황인데 이런 저희 같은 사람도 엔잡러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른 분들은 퇴근 후에 취미 생활도 하고 여유로운 건지 마치 정말 딴 세상을 사는 것만 같습니다. 와 이런 또 저게 뭐야 부분이 있었네요. 네. 주 52시간 근로자가 시행이 되면서 임금에 미치는 영향 중 근로자의 91.8%가 임금 감소를 겪었다고 하네요.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에 따른 임금 감소량은 시행 전 대비해서 월평균 65만 8천 원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와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너무 손해가 크지 않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이런 대응책으로 오히려 투잡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실현을 위한 투잡이 아닌 생계를 위한 투잡이니 이게 본 취지와는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0명 중 4명이 엠 잡느라는 게 이래서 나오게 됐군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속 재료로 다양한 산업 생활용품의 틀을 만드는 금형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형일은 특성상 주문 후 생산이 들어가고 납품 기일을 맞춰야 하기에 일이 몰릴 때는 야근을 할 수밖에 없죠. 저희 같은 영세 업체들에게 납품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일이라는 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납기일을 맞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는데 작은 업체로서는 그게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가장 부담되는 게 인건비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기술을 가르치기도 어렵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요즘 참 답답하네요. 이런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무엇보다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피해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보통 대기업에서 워라벨이다 엔잠러다 되게 이상적인 말을 하지만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뭔가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조업 부분에서는 납기를 또 맞춰서 일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보니까 빙과류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여름에 또 이런 제조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초과 근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장님 입장에서도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고 또 중소기업 근로자분들도 또 원치 않은 임금 감소를 겪게 되고 이런 사업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사업자분들 근로자분들 모두에게 좋은 그런 제도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래서 52시간제 근로제 도입의 본 지지와 맞는 그런 수정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겠네요. 네. 오늘은 주 52시간 근로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이 생업의 현장에서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같이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잖아요.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서로 토닥토닥 해주는 마음으로 오늘 밤만큼은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자요. 자기 전 토닥토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